너희는 세금을 한 몇 프로 내냐? 받은 월급에 40... 45%요 45%? 한 250만원 얼마 받냐? 금머리... 250만원 그럼 예나 너도 그럼 45% 뛰는 거야? 제가 싱글스에 가서 더 좀 더... 결혼 안 하면 더 내야죠? 결혼하면 좀 줄어들어 그러면 부부가 집을 어디서 사는 거야? 어떻게 사는 거야? 요즘 여기 댁에는 월서가 너무 올라가서 질리 월세면 저는 지금 한 200만원 내 거야 야 그럼 월세 200만원 내고 세금 내면... 이미 마이너스 밥은 어떻게 먹고 그럴까...